35세 이상 여성에서 약 50% 발견되고 최근엔 유병률이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이것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옥은 자궁근종 정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보람의 병원 산부인과 황규리입니다. 가암기 여성의 약 30%, 35세 이상 여성에서는 약 50% 정도까지 가지고 있다고 알려진 자궁근종 최근 들어 유병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더욱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궁근종은 자궁의 평화근에 발생하는 양성종계로 자궁의 근육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해 혹으로 변한 것을 말합니다. 자궁근종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근육측 내 발생하는 근측 내 근종, 근육 바깥 장막에 발생하는 장막하 근종, 자궁 안쪽 점막층에 발생하는 점막하 근종이 있습니다. 자궁근종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지만 의심해 볼 수 있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전 요인입니다. 가족 중에 자궁근종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발병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워낙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이라 한 가족에서만 특이하게 나타나는 희귀한 질환은 절대 아닌 거죠. 두 번째는 호르몬 요인입니다. 이른 초경, 에스트로겐 함유 피임약이나 호르몬제 복용, 비만한 경우에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미쳐서 자궁근종 위험도가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궁근종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교의 크기 또한 증상 발생 여부와 큰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 초음파나 필요한 경우에는 골반 MRI 등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검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비록 암이 아닌 양성종양일지라도 크기, 개수,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증상이 발생한다면 가장 흔한 증상으로는 월경과다가 있고 그 외에 골반 통증, 월경통, 골반의 압박, 빈요 증상 등이 있습니다. 임신을 계획하신 분들의 경우 자궁근종이 임신을 방해하지는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시지만 이러한 자궁근종이 유일한 난임 불임의 원인일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다만 근종의 위치에 따라서는 임신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은 말씀을 드립니다. 무증상이고 크기가 아주 크지 않으면 일단 경과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 방해할 만한 월경과다, 월경통, 방광 압박 증상이 있거나 크기가 큰 경우는 수술로 근종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최소 침습 절개 방법으로 로봇 북강경을 이용한 근종 절제술이 많이 시행되고 있으나 크기가 매우 크거나 수술 후 바로 임신을 원하는 경우는 보다 안전하게 하복부 피부 절개를 해서 근종 제거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궁근종 절제술을 받은 후 향후 임신을 해서 분만을 할 때는 자궁파열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반드시 제왕절개술로 분만을 하실 것을 권유합니다. 다만 자궁을 절제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러한 자궁근종, 수술 이후의 재발 가능성은 다소 높습니다. 그렇기에 더 이상 출산을 원치 않으며 월경과다, 월경통 등의 증상이 심하거나 근종이 너무 많거나 악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자궁 절제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궁근종이 모두 악성으로 전환되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내용일 텐데요. 다행히 그런 경우는 빈도가 낮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낮은 확률일지라도 자궁에서 보이는 종개가 악성일 수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추적검사가 필요하고 종양의 크기가 빠른 속도로 커지는 경우나 비정상 자궁출혈이 지속되는 경우는 수술치료를 해서 제거를 하고 그 조직을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단순 초음파만으로는 종양이 악성인지 양성인지 간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골반 MRI가 비용은 비싸더라도 좀 더 정확한 진단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폐경기 근처 혹은 폐경 후 여성에게서 골반통증, 이상자궁출혈 등의 증상과 함께 종양의 크기가 커진다면 반드시 악성인 자궁육종을 의심해 봐야겠습니다. 자궁근종은 정기적으로 잘 검진을 받으시면 충분하게 관리가 가능한 질환입니다. 병을 방치해서 키우지 마시고 무증상이더라도 더군다나 증상이 있다면 더더욱 산부인과에 방문하셔서 관련된 진료를 제대로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